어 말을 좀 꼬아야 했지만 난 그냥 도우려고 했을 뿐이니까 사람들은 때론 지나치게 예민해진다니까 어? 여보세요 어 뭐야 어 저 사람 또 저 사람 나왔다 러시안인거 같은데 아르보? 제인과 제가 아르보를 전망대에서 만났었어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말이에요 너 쟤를 알아? 녀석이 원하는게 뭐야 네 아니 아니 믿지 않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둘은 똑바로 뜨고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너 클레멘털 우생열이요 친구 동료들 있어요 어디 애들 있어요? 여기 혼자서 나오신건가 여기 혼자서 나오신건가 어 어 이 사람들 내 친구야 우리 안전위에 숨어지네 우리 당신들을 알아 당신 클레멘털 다닐 하하핳 아 수원 아 와 어 무겁무 아르보 내 친구들에게 네가 내 물건 могstal 같다고 그게 웃기다고 생각하는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모두 총을 데려는 후에 가진 걸 모두 뺏어가길 원해 자 이거 해! 비판이 이런 사람이ISE! 제인, 이 다른 여자는 어디있지? 집에 있는 분인지 없Where is that! уса이 Infinite. 제인은 갈버렸어요. 그룹에서 떠났다고요. 세인은 가운데이 Code, 지지 opioids!! 내가är sorcer였군. 이번엔 저건가... 함정 아니야 워우 이렇게 하는게 편할겁니다 자 자 여기가 루시 아르바이트 제발 저 사람들한테 쏘지 말라고 해주세요 아이 아르바이트 쟤 뭘하는거야 아기가 진정해요 캐릭터에 아기를 선택할 수 없지 일행에 아기가 있다고? 어 어 요건구 쟤따라이 죽을뿐 뭐랄간 닥쳐 죽네 오 안돼 안돼 쟤 쟤따 잘 쓴다는거 알겠어 눈 깜빡으로 잘 쓰러뜨릴 줄 알아 뭐야 어 어머 죽었다 어머 패디 안돼요 죽지마세요 오우 오우 어떡해 레벨카라 왜 했어 아 물렀어 아 물렸네 도움맨 잠깐 빨리 빨리 도와주세요 레벨카 안돼요 어머 언제 물렸어 헉 헐 도시락 드시고 계시는군요 자 물린게 아니지 않아 몰라 왜 그러지 언제 물렸지 헐 쟤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역시 애는 어떡하냐 갑자기 애 엄마 되는건가 몽실언니 되는건가 몽실언니 뭐야 몽실언니 몽실언니 헐 헐 어떡하지 어 자 일단 일단 에피소드 4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5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5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방송은 이거 내렸다가 다시 들리잖아 그치 물린게 아니라 물린게 아니라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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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! 모든 인간들이 다 감염되어 있어서 죽거나 자연사에도 죽으면 자 그럼 일단 잠시 껐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따가 요거를 끄고 자 끄고 요거를 잠시만요 잠시만 껐다가 다시 들어올게요